신생아는 잠자는 사이에 매우 여러 번 깨요. 아마 초보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아기를 잘 재우기일 겁니다. 이를 방증하듯 팝업법, 안루법, 시닷법 등 여러 수면훈련 비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는 아기에게 이 비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앞서 언급했던 욕구들이 잘 충족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배부르게 먹어서 포함감이 있고 원하는 만큼 빨았고 충분히 트름했고 젖은 기저귀를 갈아준 후인 조건에서야 비록 잠이 오는 느낌을 불편해하기는 해도 크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아요. 모든 조건들이 잘 이행되었다면 이제 아기를 편안하게 지을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먼저 아기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아기는 오감을 통해서 부모의 감정을 느껴요. 부모가 불안해하면 함께 불안해하고 부모가 편안하면 아기도 함께 편안합니다. 아기는 생후 2주까지는 워낙 잠을 많이 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우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성장 급등기에는 작은 몸으로 생존하느라 자주 먹으려고 해서 잠을 잘 못 자고 원더익스 기간에는 정신적으로 도약하느라 잠을 잘 못 자요. 아기가 잠을 잘 못 자는 시기마다 무척 힘들겠지만 꼭 너그러운 마음으로 키우세요. 아기의 뇌는 아직 수면하기에는 미숙한 상태예요. 성인들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 100일이 안 된 아기들의 뇌는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아요. 또 아기들은 졸릴 때 혼자 잠드는 법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에 맞춰 재워주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 주기가 불규칙하고 수면 시간이 많은 신생아는 성장하면서 점점 하루 주기에 맞게 규칙적으로 변하고 총 수면 시간이 감소하면서 성인들과 비슷해져요. 성인의 경우 보통 자는 동안 약 90분에서 120분 주기로 렘수면과 비렘수면 활동이 번갈아 나타나요. 이렇게 얕은 잠 상태와 깊은 잠 상태를 반복하는 양상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5회 정도 반복하여 진행됩니다. 렘수면일 때는 얕은 잠 상태로 뇌가 깨어있는데 그 시간이 짧고 바로 다시 비렘수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기마다 깨지 않고 기억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성인과 달리 아기들은 60분 단위로 6에서 8회 주기를 보이며 렘수면일 때 잘 깨는 편이에요. 또한 학습된 수면 조건이 동일하게 갖춰지지 않은 것을 느끼면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졸려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재우세요. 아기들에게 충분히 배부른 수유를 하고 트름을 하도록 돕고 나면 하품을 하거나 눈이 개슴치레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기들이 졸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속삭이와 스트랩으로 감싸고 바로 눕히세요. 아기가 잠들기 전에 졸려할 때 졸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침대에 눕힐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기가 피곤하고 너무 졸려서 더 크게 울게 돼요. 부모들은 아기가 하품을 한두 번 하고 다시 활발하게 노는 것을 보거나 느리게 눈을 깜빡했지만 다시 눈을 번쩍 뜨는 모습을 보면서 아 놀고 싶구나 하고 오인하기도 해요. 부모들이 놀고 싶어하는 아기와 5분, 10분 더 놀았을 뿐인데 갑자기 아기가 막 크게 울어서 당황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아기가 졸려할 때를 놓치면 아기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크게 울고 다시 재우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아기가 졸려할 때를 놓치지 말고 유의하여 관찰해 보세요. 생후 2주까지는 먹고 자고를 반복하는 때예요. 워낙 잠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수면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먹고 트름시킨 뒤 졸려하면 바로 눕혀서 누워서 잠들게 하세요. 트름을 잘 안 한다고 너무 오래 안고 트름시키면 안고 세운 자세가 수면 습관이 됩니다. 트름은 5분 정도만 시도하고 트름을 안 한다면 역류 방지 쿠션 위에 눕혀서 스스로 잠들게 하세요. 생후 3, 4주는 잠에서 깬 후 바로 수유를 하고 배부르게 수유를 한 후 트름을 하며 5분에서 30분 정도 놀 수 있어요. 5분에서 30분 노는 동안 아기의 표정을 관찰해 보세요. 하품을 하고 눈을 천천히 깜빡이고 팔다리에 힘을 풀고 있다면 졸리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아기들은 잠이 깬 후 1시간 안에 다시 졸려해요. 만약 오후 3시에 잠들어 깨어 수유했다면 4시 이전에 졸려할 거예요. 부모는 3시에 잠에서 깬 아기를 수유하고 충분한 수유를 위해 20분에서 40분가량 소유하게 되죠. 수유를 마치면 트름과 놀기를 위해서 약 5분에서 30분 정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졸려하는 신호를 읽어야 해요. 아기가 눈을 껌뻑이면서 매우 졸려서 눈이 막 감길 때 그 순간에 바로 침대에 눕히세요. 수유 텀이 길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주 먹고 길게 자지는 않아요. 생후 30일에서 60일 아기는 잠에서 깬 후 바로 수유를 하고 수유가 끝나면 트름하고 30분에서 1시간 가량 놀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아기들은 대개 잠이 깬 후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졸려해요. 만약 오후 3시에 잠에서 깨어서 수유를 했다면 4시에서 4시 30분 사이에 졸려할 거예요. 수유 텀이 2시간에서 3시간이기 때문에 수유 텀마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잡니다. 50일 이후부터는 밤중에 세대 시간을 이어 잘 수 있어요. 생후 60일에서 100일 사이의 아기는 잠에서 깬 후에 바로 수유하고 수유가 끝나면 트름하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 놀 수 있어요. 밤낮을 구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전과 늦은 오후에는 좀 더 길게 놀고 싶어합니다. 이 시기의 아기들은 낮잠을 잘 재우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수유 텀이 약 3, 4시간이므로 오전에 길게 돌며 짧은 잠을 자기도 하고 긴 낮잠 후에 늦은 오후에도 길게 놀며 짧은 잠을 잤다가 이른 저녁에 긴 수면을 자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아기들이 밤중에 긴 잠을 스스로 잔다면 중간에 깨워서 먹이는 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나 너무 긴 잠, 7시간 이상 되는 긴 잠은 아기의 체중 성장을 위해서 깨워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잠들었다면 푹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모들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기가 잠들자마자 아기 곁을 떠납니다. 밀린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죠. 하지만 집안일을 하는 그 소리의 주파수 설거지하는 소리, 딸그락거리는 소리는 아기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기의 잠을 방해해요. 그리고 아기는 엄마가 곁을 떠났다는 것을 후각으로 알고 잠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생후 100일까지는 아기가 잘 때마다 부모도 그 곁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세요. 아기가 어릴 때는 집안일은 좀 내려놓고 아기의 일과가 규칙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아기가 항상 잘 자지는 않아요. 부모는 아기가 출생 직후부터 누워 자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반복적으로 시도하세요. 아기가 누워 자는 것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기에게 올바른 수면 습관이 잡히도록 항상 같은 모습으로 시도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임기응변적인 수면 방법을 시도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기에게 나쁜 수면 습관으로 학습돼요. 나쁜 습관은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고 이미 습관이 되었다면 하나씩 없애가세요.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아기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꾸 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위안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해 볼 차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